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게 미주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중시 시향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lcid 루시드 모터스 현재 주식이 11%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급등 지금 현재 목표가 기존에 30불에서 35불까지도 상향이 되었다라는 소식이구요. 기존 목표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주식도 흑자 전환이 지금 유력하다라는 CEO 발언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11% 급등이 나왔구요. 블룸버그 기준에 2013년 흑자 예상이었는데 우버 흑자 전환이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종목으로는 도어대시가 맹추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현재 리프트도 반등이 같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SLXL ETF FNG 후 보조지표 차트 보도록 하겠고 FAS ETF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팔란티어 주식도 차트를 보도록 하겠으며 전체적으로 미국 중시 시향 분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주의나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매수나 매도 후견은 아니죠. 저의 주관적인 보석인 점 참고해 주시구요.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주얼 멤버십 관련해서 혜택 정리해 드립니다. 열성팬 이상 가입해 주시면 미주얼 단탄면미 종목, 매수매도시, 멤버십 게시판 게시 및 단가 공개, 그리고 비공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구요. 술 한잔과 특급 팬 가입해 주시면 별도의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과 개인 상담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어제 투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재미로 올렸구요. 현재 sm500, 나스닥, 다우가 마이너스 4.4%에서 마이너스 4.8% 정도, 거의 5% 가까이 떨어진 상황에서 반등이 언제 시작될지에 대한 투표였고, 대략 1800분 정도 투표를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43%가 f1mc 이후 반등이 시작된다에 투표를 해주셨고, 조정이 한동안 지속될 것 같다가 40% 정도에 달합니다. 현재 10월부터 반등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17% 정도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투표수가 가장 적은 10월부터 반등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구요. 아직 9월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을 다 풀기보다는, 순차적으로 이제 저가에 줍줍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의 시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는 마이너스 0.15% 다시 하락한 33,919포인트에 위치하고 있고, 나스닥은 0.2% 상승한 14,746포인트, sm500은 0.08% 하락한 4,354포인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cnbc 방송이 시장 참가자 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개설문조사를 지금 얘기를 보여주었는데, 17명이 11월 테이퍼링 발표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끝나는 9월 fmc에서 테이퍼링 계획이 나올 것이라는 응답이 9명이 그치고 있고, 전체적으로 월가의 시각은 테이퍼링이 11월에 시작할 것이고, 규모는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매달 1200억 달러의 규모를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와 주택재당증권 mbs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00억 달러의 규모를 매달 150억 달러씩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조사에서 연준이 내년말 기준금위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단 견해가 우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미국 gdp 증가율이 전망치는 7월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낮아진 5.7%로 집계됐고, 실업률은 현 5.2%에서 연내 4.8%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56%가 뉴욕 증시의 기업들의 실적과 경제 전망치에 대해서 고평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37%는 증시가 적정 가격이거나 저평가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S&P 지수가 연말에는 4,500선을 넘어서 내년에는 4,765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증시에 투자하는 투자자들도 대부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9월달 지금 좀 어려운 장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어려운 장세가 지나고 나면 다시 10월, 11월, 11월 산타랠리 포함해서 다시 상승하는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는 어제 1.26% 상승한 739벌에 위치를 하고 있고,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거의 보압 수준에서 약간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는 0.63% 상승한 212불에 지금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AMD 같은 경우는 1.25% 상승한 102.82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증권 관련주도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USB 증권은 2.55%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모더나 같은 경우도 2.53%의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434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버의 상승이 일단 두드러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티커명 UBER이고요. 11.49% 상승한 44.36불에 위치를 하고 있고, 애프터장에서도 0.09% 상승 흐름이 나온 44.4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버 CEO가 다음 폰기 흑자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오면서 바로 8.9%의 급등이 나왔고요. 종가 기준으로는 11.49% 종료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우버는 현재가가 대략적으로 44.36불인데, 공모가가 45불이었기 때문에 공모가보다 현재 시점이 더 낮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성장주 성장세를 유지를 하면서 흑자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아직 박스권에 위치하고 있다, 어느 정도는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박스권을 뚫고 저항라인을 뚫고 올라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팔란티어도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란티어는 지속적으로 모아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제 0.16% 상승한 26.62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 지금 현재 27불대를 다시 돌파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증시가 좋아진다면 다시 무난하게 27불대를 돌파를 하고 30불 수준의 위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루시드모토스 차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루시드모토스 티커명 LCID이고요. 어제 16%까지 급등이 나왔으며 11.38%의 종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26.81불이고 28불대를 넘지 못하고 지금 차익실험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하지만 현재 목표가가 30불에서 35불로 높아지는 등 좋은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30불에서 35불 증권 리서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28불을 넘어서면 무난하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33불대까지도 올라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재 RSI 기준으로 70.27 좀 높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LCID 루시드모토스 앞으로도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특히나 10월 차량 인도 이벤트 관련해서 가장 주행거리가 긴 EV 차량을 판매한다는 점에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4일 전에도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올렸는데 지금 루시드모토스 락업 해제 이래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대략적으로 지금 16.12불에 최저치를 찍었는데 이 최저치를 찍은 이후 66%가량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대략적으로 제가 영상에서 올려드린 시점이 이 16불에 도달을 했을 때 락업 해제 이래 줄줄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2주 좀 넘었는데 수익률이 37%대를 지금 기록을 했고 불과 4일 전에 37%였는데 현재 4일 후인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 대비 66%가량 올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텐셜이 큰 종목들은 락업 해제 이래 줍줍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음 루시드모토스 줍줍일은 내년 1월 22일 23일 락업 해제 이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이 됩니다. 대규모 락업 해제 이래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미리 몇 달 전에 매도를 해놓고 다시 매수를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제 디즈니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4.17%로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엑스모빌은 마이너스 0.09% 하락이 나왔고요. 홈디포는 0.91%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선물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중소형주들이 모여있는 러셀2000 관련해서 0.28% 하락한 2174포인트 기록하고 있지만 러셀2000이 2100포인트를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는 아직 안전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2174포인트이기 때문에 약간은 더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지라인이 2100포인트에 있다라는 점에서 이렇게 지지라인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지라인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저가 매수세 떨어지는 하락시점에 줍줍 타이밍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상승한 1.328%에 위치를 하고 있고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0.4% 상승한 70.77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크루드오일 프라이스는 한동안 계속 70불 초반대를 유지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크루드오일 프라이스 갑자기 72불 이상 급등이 나온다라면 NRGD를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SLX를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LX는 0.69% 상승한 43.6불에 위치하고 있고 RSI는 44.02, 맥드는 0.54, CCI는 마이너스 137.39, MFI는 55.78, RMI는 57.4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RSI 기준으로 40대에 위치를 하고 있고 CCI 기준으로 마이너스 137.39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큰 폭의 하락이 일어난다라면 줍줍 타이밍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었는데 SLXL은 43.3, FNGU는 33.9부터 지금 분할 매수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FNGU 보도록 하겠습니다. FNGU는 1.62%, 지금 어제 기준에서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시 한 번 검색을 해보면 1.62%, 34.43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가 기준이 대략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던 33.9불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120일 선을 지켜주었다라는 데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FNGU도 오늘 장에서 하락이 나온다라면 9월달에 천천히 분할로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9월달에 줍줍하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10월달부터는 이제 불확실성 해소로 다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RSI는 40.03, MACD는 마이너스 0.04, CCI는 마이너스 140.91, MFI는 29.16, RMI는 47.10으로 RMI를 제외하고 모두 매수 시그널을 거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RSI도 한 번 더 하락이 나온다라면 30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FAS ETF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차례 분할 매수를 했고 대략적으로 평당가가 110불 초반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108불 때의 세 번째 추격 매수를 했고 현재는 마이너스 0.68% 빠진 107.67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금 은행 관련주들이 좋지 못한 흐름으로 인해서 빠지고 있으나 언젠가 한 번은 급등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9월달만 잘 버텨준다라면 10월, 11월에는 다시 한 번 상승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FAS ETF 한 번 더 네 번째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아직은 좀 지켜보고 좀 더 빠지게 된다라면 네 번째 분할 매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RSI 기준으로 36.34, 맥든은 마이너스 1.48, CCI는 마이너스 208.43으로 굉장히 많이 빠져있는 상태이고요. MFI는 33.76, RMI는 41.57로 단기적으로는 어찌되었건 과매도 구간이다.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나 제 멤버십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직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에 못 들어오신 분들은 꼭 저에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텔레그램 비공개 채널 초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